20년 전부터 세상적으로 말해 천재라고 하는 신학자들 또 매우 심오한 사상을 가로채는다고 소문이 나있던 석학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한번 부정하면서 뒤집어펴보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역사적인 발자취를 되돌아볼 기회가 없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저와 같이 신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150년에서 100년 전부터 얼마나 거센 도전이 있었는지 금방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이들의 도전이 거세고 과학적이고 학문적이었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그들의 꼬임수에 넘어가서 예수 부활을 부정해버렸고 많은 신학교가 그들 때문에 예수 부활을 안 믿고 실존적으로 해석하는 이상한 방향으로 그들이 넘어가버렸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기독교가 굉장한 위기를 만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무서운 사탄의 권세를 또 능력으로 짓밟으시고 오늘 이와 같이 예수 부활하셨다고 하는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며 믿으며 감사하는 거룩한 성도들을 온 지구상에 많이 일으켜주신 데 대해서 우리 모두 다시 한번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고 조작극이라고 고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참 답답한 일이 많아요. 어떻게 머리 좋기로 유명하고 그렇게 과학적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얼또당토않는 이야기를 하면서 부끄러운 줄은 모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하나 들까요? 예수의 부활 소문이 어떻게 해서 나게 되느냐 하면 약간 시스테리칼한 기질이 있고 다혈질적인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가 예수님이 처형되는 것을 보고 절망하고 있다가 안식일 후 첫날에 시체라도 보고 싶어서 무덤으로 달려갔는데 아무리 가서 예수님이 묻힌 무덤을 찾아도 발견할 수가 없었다. 날은 아직도 어둡고 이 여자는 지금 며칠 잠을 못 잔 사람이기 때문에 정신도 오락가락하는 여자고 한참 헤매고 다니는데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그 사람에게 예수 묻어놓은 무덤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더니 여기 아니고 저쪽이라고 가르쳐 주어서 마리아가 또 그쪽을 향해서 찾아가 보았더니 시체는 보이지 않고 빈 무덤 하나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것을 보았다. 결국 시체를 찾지 못한 마리아는 절망하고 집에 내려와서 곰곰이 생각하니 이 일을 어찌할까? 시체가 없어졌다는 말만 하고 있을 일이 아니라 틀림없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확실할 것이다. 그래서 약간 정신착란증에 걸려있는 여자로서 그만 자기도 모르게 예수가 부활했다는 말을 퍼뜨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예수 부활했다고 하는 기독교 신앙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럴듯하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세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존경하고 이스라엘의 꿈이오 소망이라고 믿었던 예수가 십자가에서 참 너무 힘없이 맥없이 처형되고 찬찬하게 죽는 모습을 본 제자들은 집으로 돌아와서 낮이고 밤이고 울면서 참 탄식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었는데 이제 보지 못하게 되었다고 할 때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절망을 안게 됐다. 그러다가 좀 진정이 되고 난 다음에 너무 보고 싶었던 그들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원히 사라졌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그러다가 그들은 예수님의 집비로 십자가에 처형되었지만 정신적으로는 아직도 우리 곁에 살아계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생각을 나중에는 말로 옮겨서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믿도록 하는 기독교 신앙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역시 천재들만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 부활을 별로 달갑게 여기지 않던 유대인 학자 요셉 클라우스 너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떻게 미친 여자가 만들어낸 말 한마디에 어떻게 예수님을 그리워하던 제자들이 착각을 일으켜가지고 예수님이 살아난 것처럼 조작한 그 이야기에 속아서 지난 1900년이 넘도록 수백만 수천만 수억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정신 나간 사람들의 소문의 뿌리를 두고 기독교가 종교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었겠는가. 그러므로 예수 부활을 부정하면서 만들어낸 이야기는 오히려 예수 부활했다는 것보다 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느낄 거예요. 더욱이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은 주 70년경의 사도요한을 빼놓고는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나면서도 그들은 비참하게 죽었어요. 순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어떤 사람은 짐승에게 지켜 죽고 어떤 사람은 화용을 당해 죽었습니다. 그럼 죽은 이유가 뭐냐.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가 이거 전하다가 다 죽었어요. 그러면 약간 정신이 혼미할 때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생각했던 그 착각 때문에 그들이 목숨을 걸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누가 그런 거짓말, 그런 착각 때문에 자기 생명을 걸렸느냐 그 말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 아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탁합니다.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그런 말 듣는 것보다 차라리 성경으로 돌아오는 것이 더 예수의 부활을 확실히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길입니다. 거짓말이냐, 진짜냐 성경을 가지고 판명하는 것이 제일 바른 길이요 또 좋은 길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잘 읽어보십시오. 조작을 한 흔적이 보입니까? 특별히 마테마간과 요한 사복음서를 전부 펴놓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다루는 내용들을 한번 비디오 검토해 보십시오. 어리석다고 할 정도로 그들은 자기들이 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 진솔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앞뒤가 안 맞습니다.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어요. 자기들이 보고 들은 대로 또 확인한 대로 쓰다 보니까 이 사람하고 다시 말하면 마테하고 요한하고 말이 안 맞아요. 성경법이 금방 나와요. 여러분 만약에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고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성경을 썼다고 한다면 마테마간과 요한 네 사람이 모여가지고 입을 맞춰와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글을 뜯하게 쏘아 넘어가게 하려면 뭔가 흠이 안 잡힐 수 있도록 다 말을 만들어가지고 내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흔적이 전혀 없어요. 제각기 자기가 본대로만 썼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진실을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까요? 무덤을 찾아간 여인이 요한복음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마태복음을 보면 두 사람이 찾아갔고 또 누가복음을 보면 세 사람이 찾아간 것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 말을 믿어야 옳습니까? 무덤을 찾아간 시간도 보면 어느 성경에는 해가 뜨고 나서 찾아갔다고 그러는데 오늘 같은 성경에는 아직 어두울 때 찾아갔다고 그럽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옳은 거예요? 어떤 내용은 보면 천사가 둘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어떤 성경을 보면 천사가 하나가 나타났다고 그럽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옳은 것입니까? 이렇게 서로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요. 여기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제법 똑똑해가지고 사리분별을 분명히 하는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자들이 이런 모순점을 가지고 예수 부활했다는 이야기는 조작이고 거짓말이다 앞뒤가 안 맞는다 하는 말들을 합니다만 그런 분들은 제가 볼 때 좀 유치하세요. 앞뒤가 하나도 틀리지 않고 이가 딱 들어 맞는 말을 이 사람이 했다면 이것은 사전 모의한 것입니다. 그렇죠? 조명한 은행가였던 홉 심슨경이 은행가이기 때문에 서양 나라에서는 수표에 사인을 하면 그 사인이 진짜냐 아니냐를 가리는 데는 도사들 아닙니까? 두 장의 수표가 있는데 이것이 동일이니 사인한 것이냐 아니냐를 가릴 때 딱 쳐다보고 만약에 수표에 사인한 사인의 그 이름이 크기도 똑같고 그 다음에 떼어 쓰는 그 간격도 똑같고 핵을 이렇게 내려 건넌 그 길이도 핵 길이도 뺐다고 할 때는 심슨경 같은 이런 전문가는 당장 결론을 어떻게 내리느냐 하나는 뭐죠? 풉니다. 위조수표다. 이렇게 딱 결론을 내린대요. 왜 그런가 하면 아무리 정확한 사인을 하는 사람이라도 두 장을 놓고 함께 사인하라고 하면 글자 크기도 조금씩 다르고 글자 간격도 좀 다르고 어딘가 모르게 서로 다른 것이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썼다는 것이 증명될 수 있을 정도의 사인을 합니다. 그래야만 아 이건 진짜라 그러지 똑같다. 하나는 위조지요. 6.25 사건 전에 거창 거창에 아주 처참한 학살 사건이 일어난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죠? 10년인지 20년 후에 그 학살 사건을 다시 법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기 위해서 대법원에서 재판이 열린 일이 있습니다. 그래가 누구는 진짜 빨갱이 하고 손을 잡았느냐 누구는 진짜 뭐 결백하냐 이런 문제를 따지는데 증인들이 전부 왔어요. 그때 판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을 놓고 저 사람이 틀림없이 양민들을 쏘아 죽이는 것을 봤습니다. 하는 증인들이 왔단 말이오. 그런데 재판관이 증인들 말을 다 들었는데 한 케이스 에서 증인 다섯 시니 여섯 시 말이 똑같은 거예요. 총 쏘는 모습을 말하는 데도 똑같고 그 다음에 옆 얼굴을 표현하는 것도 똑같고 전부 똑같아요. 대부분 에서 어떤 판례를 내렸는지 아세요? 이것은 입을 맞춘 거짓 증거다 하고는 거부해버렸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약간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들도 있고 뭐 좀 모순되는 것 같은 것이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부활했다 아닙니까? 치리는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아닙니까? 이것은 네 사람이 다 성경 네 개가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이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서로 말이 약간씩 다른 것이 있는 이 자체가 예수 부활이라는 사실이 진리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진리입니다. 부활이 거짓이면 기독교도 거짓입니다. 부활이 진실이면 기독교의 진리도 진실입니다. 부활이 사실이기에 우리의 믿음이 참 하늘의 축복을 안겨주는 것이지 만약에 부활이 거짓이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려면 예수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만은 추호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또 이 부활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도를 이 땅에서 누리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흔들림이 없는 부활 믿음을 가질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죠?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해요. 하나는 빈무덤을 보아야 됩니다. 무덤을 보아야 되잖아요.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살았는지 죽었는지 말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빈무덤을 보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아야 돼요. 살아났다면 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죽은 자가 살아났으니까 내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큰소리를 치고 모르는 자에게 전도해서 부활의 주님 앞으로 그들을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 가지 요건이 갖추어졌는지 이 시간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뭐라고 그랬죠? 빈무덤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장사하던 그날은 유대인의 안식일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는 시체를 나무에 달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해가 지면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는데 해가 지기 전에 빨리빨리 시체를 내려서 장례를 치워야 됐습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신 시간이 오후 3시였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데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장례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아 나오는 데는 또 한참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시간이 바빠요. 너무 바쁘니까 장례도 서둘러서 치르다가 보면 뭐가 제대로 격식을 갖출 수가 없었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합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시체가 얼마나 참혹했겠어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손발, 못에 박혀가 찢어져 있지 않습니까? 옆구리는 질려가지고 어떻게 보면 내장이 나오고 있는지도 몰라요. 매를 맞아가지고 온 덩어리는 살점이 제대로 붙어있지 않아요. 아마 엉망이었을 거예요. 마치 고기를 해를 쳐놓은 것 같은 그런 시체였을 거란 말이에요. 엉망이 피투성이에요. 그거 다 닦아내고 유대나라 사람들이 장례하듯이 수위를 가지고 감으면서 니고데모가 가지고 온 향료를 100근 정도 가지고 왔으니까 그걸 수위 사이사이에 끼어서 이렇게 참 정중하게 시체를 감는 데만 해도 상당한 시간이 걸려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해가지고 있는데 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략 대략 해가지고 감아서 무덤에다 넣었던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대략 그저 싸서 무덤에 넣는 것을 본 여인들이 여러 명이 있었죠. 그 여인들 중에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서 잠을 잘 수 없는 여인들이 많았습니다. 비록 죽은 시신이지만 정성껏 좀 모셨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한데 피도 제대로 닦지 못하고 향도 제대로 제자리에 넣어서 참 수위를 입히지 못하고 그대로 급해가지고 무덤에다 넣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아마 마음이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안식일이 지나면 향을 준비해가지고 와서 우리가 다시 손을 보아야 되겠다. 아마 여인들이 이렇게 생각했나 봐요. 안식일이 지나고 날이 밝기 전에 한 네 명 정도 되는 여인들이 어떻게 사두었던 향료를 들고 무덤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무모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장령이 20명이 달려들어도 옮길까 말까한 큰 바위가 지금 무덤을 막고 있는데 무슨 제자리로 여자들이 가서 그 무덤에 도로를 옮깁니까? 그리고 그 무덤에는 대제사장의 인을 친 인봉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 건드렸다가는 무슨 벌을 받을지 모릅니다. 어떻게 그 도로를 옮깁니까? 게다가 파수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동산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비록 믿음도 죽었고 소망도 죽었지만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가슴에 타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진실한 사랑이었기에 진실한 사랑은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계산을 하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들은 무모한 행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무덤을 향해서 그들은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막상 도착해 보니 어두운 데서 보아도 무덤을 막고 있었던 큰 돌은 흘러가고 없고 큰 입을 덩그러니 벌린 채 무덤이 열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파수꾼도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놀란 나머지 여인들 중에 막달라 마리아는 이 누가 시체를 훔쳐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빨리 제자들에게 알려야 되겠다고 막달라 마리아 혼자서 그냥 예루살렘 석을 향해서 정신없이 뛰어내려갔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가지고 누군가 와서 이 시체를 훔쳐갔다 빨리빨리 좀 와보라고 뭐하고 있느냐고 막 잠만 자고 있느냐고 소리를 쳤겠죠. 아마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정신이 있겠어요. 두 사람이 다른 박지를 하고 지금 동산으로 뛰어올라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마리아는 며칠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한 여자니까 동산에 왔다 또 내려가서 또 올라오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한참 뒤쳐져서 혼자 올라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두 제자에게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뛰어내려갔을 때 남은 여인들은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고 그때 천사들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들은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은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또 제자들에게 알려주려고 동네로 뛰어내려가고 그 시간 두 제자가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왔을 때는 그 여인들이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두 제자가 들어와서 올라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았고 그 다음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관심사는 이것입니다. 시체가 있느냐 없느냐죠. 그러나 막상 들어와 보니 시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시체가 어떻게 사라졌느냐 훔쳐갔느냐 아니면 시체가 일어나서 걸어나갔느냐 뭐 여러가지 상상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은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은 슈어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상상을 하면서 그 현장을 자세히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본다 하는 말이 몇 번 나오는데 우리 본문에 그런데 8절에 보고 믿더라 할 때 본다 하는 말은 헬라우로 굉장히 과학적인 말입니다. 그저 슬쩍 지나가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면밀하게 검토하고 살피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두 제자는 시체가 도대체 어떻게 사라졌는지 어떻게 된 건지 면밀하게 현장을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풀 수 없는 수수께끼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뭐 우리 잘 알잖아요. 만약에 누가 훔쳐갔다고 하면 시신을 싼 수위까지 멍땅 들고 가지 수위를 다 벗겨놓고 피투성기가 된 몸만 훔쳐갈 리가 없죠. 짐승이 아닌 이상은. 그렇죠? 그러니까 훔쳐간 게 아니에요. 절대. 왜? 수위는 그대로 제자리에 남아있어요. 남아있어도 손하나 건드리지 않는 그 모양대로 향료를 넣었기 때문에 그 향료가 무겁잖아요. 그 향료 무게 때문에 푹푹 꺼진 데는 있어도 그 수위는 예수님을 눕혀놓았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고 그 다음에 유대나라에서 장례할 때에 우리나라처럼 얼굴을 완전히 싸지 않습니다. 머리는 가려요. 머리만 가리고 얼굴은 내놓아요. 두건도 멀리 어디에 제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머리가 있던 그 자리에 고스란히 그대로 놓여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무슨 말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깨어났다고 하면 안됩니다. 예수님이 깨어났어? 그래가 일어났어. 눈 떠보니까 묶여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자기 힘이 있어가지고 일어나 앉았다고 합시다. 만약에 이것을 뜯어가지고 제껴놨다면 수위가 가만히 그대로 있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깨어난 것도 아니에요. 마치 번데기가 나방이 되어서 꼬치에서 빠져나갈 때 싹 빠져나가면 꼬치가 그냥 빈 껍데기가 그대로 가만히 남아있는 것과 같이 수위와 두건이 그대로 가만히 남아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건 어떻게 사람이 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수위가 남아있었다고 하는 단어 6절에 노역고 하는 말이 있죠. 이거 케이메나 하는 헬라우 말인데 이것은 책장에 책을 가지런히 꽂아놓는 행동을 말합니다. 막 아무데나 늘어놓는 것이 아니고 아주 질서있게 잘 정돈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수위가 그 자리에 그 자리에 있으니까 누군가가 와서 손을 댄 흔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수위에 놓여있는 현장을 볼 때 이제 결론이 뭡니까? 훔쳐간 건 아니요. 예수님이 정신이 들어가 깨어난 것도 아니요. 존 스타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몸은 증발했거나 증발해서 새롭고 다르고 놀라운 것으로 바뀐 것이 틀림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모습을 보면 시간이나 공간이 전혀 제한을 받지 않는 새로운 몸 신령한 몸인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신령한 몸으로 고스란히 빠져나간 거예요. 이것이 제자들이 본 무덤이었습니다. 시체는 없었습니다. 분명히 새 몸으로 일어난 것이 틀림이 없는 증거들이 수의와 두근을 통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본 빈 무덤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으려면 우리 역시 빈 무덤을 보아야 합니다. 빈 무덤에 들어가서 정말 과학적인 눈으로 정말 과학적인 눈으로 그 현장에 한 분도 안 한 분도 안 계실 줄 압니다. 성경에서 예수의 빈 무덤을 직접 보세요. 그러면 예수 부활했다는 것을 의심을 절대 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성경께서 도와주십니다. 도체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일어났진 무덤으로 두 번이나 왕복해야 했던 마리아는 천천히 천천히 가픈 숨을 몰아쉬면서 다시 무덤으로 걸어오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미 벌써 무덤 속에 들어가서 다 보고는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두 제자는 내려가고 드디어 그 무덤에는 마리아 혼자 남았습니다. 너무너무 억장이 무너지는 슬픔이 몰려왔습니다. 그렇게도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믿고 사랑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무너무 맥없이 처형되는 모습을 보고 온 세상이 꺼지는 것 같은 절망을 느꼈던 여인인데 이제는 시체까지 없어졌으니 그 슬픔이 어죽했겠습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에 보면 독특한 여인입니다. 좀 성격이 사나웠던지 귀신이 한 놈이 들어와가지고 감당을 못하니까 일곱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그 여자를 꽉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미친 여자죠. 그러니까 사람도 좀 선해야지 독하면 귀신이 달려들어도 군대 귀신이 달려들어요. 그렇잖아요. 이 여자가 얼마나 독했던지 악했던지 그냥 일곱 귀신이 달려들었어요. 그리고 어떤 기록에 보면 매춘부였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몸을 팔고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그를 치료해 주셨고 귀신을 쫓아내 주셨고 더럽고 냄새나는 옛 생활 다 청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딸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자기가 가진 재산을 가지고 주님을 수종들었던 다른 여인들과 함께 취임이 되어서 예수님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정성을 나의 주님을 섬겼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 여인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리아가 무덤가에서 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나라 사람들은 슬퍼서 울면 곡을 합니다. 이제 사람들도 없고 하니까 마음 놓고 소리를 지르며 통곡했지 않겠어요. 그때 갑자기 무덤 안에서 천사 두리가 보였습니다. 왜 우느냐 하니까 우리 주님의 시체를 훔쳐갔기 때문에 운다고 그랬죠.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 누군가 옆에 오는 누가 다가오는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살짝 돌아보니 어떤 남자가 서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울고 눈이 퉁퉁 부어있는 마당에 얼굴을 쳐다봤겠어요. 발만 봐도 어떤 남자가 서 있는 걸 알았어요. 그 남자가 왜 우느냐고 또 물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지금 영광 중에 계시는데 울고 있으니까 얼마나 모순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한 걸 믿을 수 없고 보지를 못했으니까 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왜 우느냐고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천사도 그렇게 질문하고 옆에 있는 남자도 그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마리아는 그가 동산 지키는 사람인 줄 알고 당신이 시체를 가지고 왔으면 알려달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가서 그 시체를 가지고 가겠다고 그랬어요. 가지고 가기는 뭘 가지고 가야 자기 혼자 어떻게 가지고 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가겠다고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서 있는 남자가 마리아야 하고 불렀죠. 여러분 평소에 자기를 부를 때마다 들을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어찌 마리아가 모르겠어요. 듣자마자 예수님이신 것을 알았죠. 여러분 우리 부인들 한번 좀 상상을 해보세요. 마리아야 하고 불렀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지금 서 계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리아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참 마리아. 어떻게 했겠어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아무리 성격이 냉정한 여자라도 아무리 성격이 무겁고 이성적인 여자라고 할지라도 그 순간만은 틀림없이 여리면 열 용수철이 튀어오르듯이 쭈욱 하고 매달렸을 거라나 그렇죠. 틀림없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나를 만지지 말라 예수님이 그랬죠. 이 만지지 말라는 말은 매달리지 말라 하는 말입니다. 막 매달렸지 않겠어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요. 그런데 주님께서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올라가지 아니하요 노라 이랬습니다. 그 말에 마리아는 마리아는 달려들려고 하다가 몸짓하면서 그러나 눈물이 가득한 얼굴로 반 울고 반 웃으면서 어찌할 줄을 몰랐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지금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지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굉장히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조금 지나면 다른 여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만지면서 경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만지라고 하고 어떤 사람 만지지 말라고 하고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아직 가지 않았다고 하시는 말씀도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은 죽음에서 일어나셔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지만 그분이 하나님 나라에 가지 않고 40일 동안 지구를 돌아다니고 계셨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자마자 승리자입니다. 믿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으시고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갚아야 될 모든 빚을 다 청산하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무덤에서 일어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미 마리아를 만났을 때는 하나님 앞에 아직 가지 아니하셨지만 그 후에는 그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들어가셨다가 또 제자들하고 만나시고 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승천은 뭐냐 하고 여러분이 물으실지 모르지만 승천은 제자들에게 이제는 다시 만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하는 일종의 고별식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라가지 아니했다고 하는 말씀은 여전히 여러가지 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덮어두어야 할 지위로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만약에 길을 쓰고 이거는 해답을 얻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면 꼭 기억하여 여러분은 이단이 됩니다. 하나님이 해석을 안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는 것을 그대로 덮어두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옥목사가 실력이 없어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안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다른 여자들도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열한 제자들이 그 다음에 보았습니다. 오백여명의 거룩한 성도들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던 그의 동생 야구부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주먹을 휘두르면서 예수를 반대하고 빗박하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도 다메식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떤 제자는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았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았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바닷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도 나누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40여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과 앉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보았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철저히 믿기를 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자 이제 본다는 말을 여러분이 바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본다 본다 하면 시력이 1.0도 안되는 아무것도 아닌 둔을 가지고 보는 것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너무너무 낮은 수준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본다는 말은 얼마나 그 차원이 높은지 몰라요. 자 보세요. 제가 설명해드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는 사람의 몸을 잊고 계셨기 때문에 지나가면 누구나 다 볼 수 있었어요. 옆집에 김씨도 볼 수 있었고 앞집에 철희 엄마도 볼 수 있었고 심지어 저 길에 가는 강아지도 볼 수 있었어요. 다 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몸을 갖고 몸을 잊고 있었으니까. 그러나 새 몸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아무나 보는 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낼 때만 볼 수 있는 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허락하는 사람만 볼 수 있었습니다. 500명, 11명, 베드로, 야고보, 사울. 예수님께서 눈을 열어주는 자만이 볼 수 있는 신령한 몸이었습니다. 그 몸을 볼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았다면 우리도 볼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때를 따라서. 주님이 보여주시기만 하면 우리도 볼 수 있었을까요. 두 눈으로. 그러나 예수님은 그 후 승천하셨습니다. 승천이 뭡니까? 이제는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나타나던 모습으로도 다시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가셔서 하나님을 편에 안 주셔서 이제는 누구도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대답하십시오. 언제까지? 예수님이 제리 마시는 그날까지.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본다는 것은 벌써 다른 차원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 나는 예수님 보았어 하는 말을 가끔 어디서 봤냐 했다. 지난 밤에 꿈에 봤대. 그런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돼요. 꿈에 뭘 봤다는 거예요? 도대체 뭘 봤다는 거예요? 화가가 그려놓은 벽에 붙인 예수 사진 봤다는 말이요? 아니면 무슨 뭐 뭐 하여튼 물론 내가 꿈에 예수 봤다는 말을 꼭 부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본 것처럼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는 되니까. 그러나 지금도 예수님의 어떤 형상을 꾸미든 환상이든 무엇이든 볼 수 있다고 착각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런 소리 하면 벌써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지금은 보안하신 예수님을 본다 하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대답하십시오. 무엇을 의미합니까? 뭐요? 따라하십시오. 믿는 것이 보는 것이다. 믿는 것이 보는 것이다.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믿는 것은 보는 것보다 더 정확하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이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괴핵을 아뢰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펴놓고 그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계세요. 그런 관계를 갖도록 성령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역사를 합니다. 그러므로 누가 예수의 부활을 흔들리지 않고 믿을 수 있느냐? 날마다 날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누가 부활의 신앙을 믿을 수 있느냐?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는 체험을 해야 합니다. 마리아 눈물 범벅이 되었던 여자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냥 그 눈물이 기쁨이 되고 춤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두려움이 변하여 용기가 되었고 도많은 의심이 변하여 믿음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런 감정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내가 기쁠 것이다 하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기쁩니다. 내가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하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와 같은 체험이 따라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하는 말씀. 베드로 전수 1장 8절 말씀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보면서 만나고 사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서 기쁨이 늘 솟구칩니다. 생명의 환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그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만유의 원 만유의 주가 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오늘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앞으로 세상을 볼 때도 예수의 부활을 믿음으로 보면서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서 세상을 보면 세상에 모숨도 많지요 슬픔도 많지요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우리는 절대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모든 악과 모순과 더러운 것을 다 심판하실 날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부활하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의 문제를 항상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괴로움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새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되는 날 지금 나를 괴롭히는 모든 문제는 나에게서 떠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가 죽어가는 것을 봅니까? 슬픔을 가늘 길이 없겠지만 절망하지 마십시오. 예수의 부활을 가지고 그 죽음을 보십시오. 조금 후면 죽은 그 자가 새 몸을 입고 살아나서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춤을 추면서 사는 날이 온다는 것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 많이 당하시나요? 세상을 살기가 너무 힘이 드나요? 어깨에 있는 짐이 너무 무겁나요? 그러나 이럴 때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무거운 짐을 보면 그 모든 짐이 나중에 예수님을 통해서 다 물러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날이 영광의 날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문제를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보시고 예수의 부활을 가지고 해석하시고 예수의 부활을 가지고 여러분이 해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